여수를 대표하는 가을 바다축제의당, 여수 여자만입니다. 수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자만 갯벌로 올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펼쳐지는 갯벌체험장 주변 나무데크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나무데크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시죠. 바닥이 낭떠러지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을 만큼 뻥 뚫려 있고요. 해안가 주변을 따라서 100m가량 안전펜스가 둘러져 있는데요. 안전펜스는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예 부서진 채로 방치돼서 낭떠러지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무데크 3m 밑은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에는 큰 바윗돌들이 마구 널부러져 있어서 발을 헛디디거나 펜스에 기대다가 추락할 경우 부상 위험이 커 보입니다. 여자만을 촬영하다 부서진 데크를 발견한 제보자도 관광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주말에 드라이브 겸 일몰보기도 좋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난간을 기대는데 데크가 너무 흔들리길래 좀 놀랐어요. 그리고 바닥이 몇 군데 뚫려 있더라고요. 아기들이 오면 넘어지거나 다리가 빠져서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지자체는 당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무데크에 구멍이 뚫리고 안전펜스가 망가진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여수시는 축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파손된 부분에 대한 긴급보수를 진행하고 축제를 마친 뒤에는 나무데크를 철거해서 다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수 여자만 갯벌로울 축제. 행사 추진에 앞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지켜질 장소인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트빈뉴스 석양입니다. 제사는 서울에서 관광객들의 과정에서 관광객들의 문 som지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헬로트빈로 연결을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파손된 부분을 내주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중은 전원을 부래서 다시 제사하여 세트는 인기를 남아지도ps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